수바이 스포츠 월드 수바이 스포츠 월드 아니 엄청나게 넓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도 있고 검역을 해서 들어가겠죠 수바이 스포츠 와 수바이 굉장히 넓습니다 테니스 골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네요 좋지 엄청 좋네요 시설이 잘 돼있네요 농구장, 풋살장, 여기 있는 풋살, 여기 있는 약간 작은 코트 쾌적하네 그리고 테니스도 잘 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 코트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근데 테니스 코트가 두 개밖에 없네요 바로 쳐야 된다 테니스 코트가 이기죠 잘 쳐야 된다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하하하하 진심처럼 마음속 응원 음 아 으 으 빨라야되구나 빨라야되구나 이것도 인근체력선거구나 모든 스포츠는 빨라야되네 빨라야되네 하나 둘 저기 중간에 선이 일루가 당겨내는가봐요 이 사람은 치고 절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터치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라고 할 때까지 저걸 던져야되나 좋다 안타안타 선찍고 들어오면 1점 그럼 어떡해 이걸 어떻게 내리는거지 홈런 홈런 이건 정말 글러브도 없고 빵망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아우 하우 아우 필리핀은 대부분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 필리핀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